아 네 그럼 2부에 먼지게 화사하게 첫 무대를 열어주실 가수분은요 우리 또 나의 아버지 무너진 사람 직접 작사하신 가수분이시고요 미모다 아주 아름다운 가수분이세요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서혜정 가수님을 모시고 이곳 첫 무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름다운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가수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가수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가수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가수님과 함께 서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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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